심수련, 없애줘요. 심수련 씨를 왜 그렇게 죽이고 싶었죠? 주단태가 펜트하우스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? 심수련 씨 살해 도구에서 오윤희 씨 지문이 잔뜩 발견됐습니다. 대답하세요, 오윤희 씨. 당신 이 칼로 심수련 죽였냐고! 네. 제가 죽였어요. 네? 내가 죽였다고요. 언니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거든요. 아니 사람? 안녕하세요, 저 그니까요 이렇게 Saul이 한 명이 잡 ARAP 모랄이